최근 일본 축구 대표팀은 독일과 터키 같은 유럽의 명막 높은 팀들과의 친선 경기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마치 우주를 향해 도약하는 듯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드컵 8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새로 쓰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포부는 월드컵 트로피를 품에 안는 듯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죠. 일본의 언론은 벌써부터 월드컵 우승 가능성에 대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미 강국들과의 경험을 통해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역시 그에 못지않은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문턱을 넘지 못한 일본이지만 유럽에 진출한 수많은 뛰어난 미드필더들 덕분에 조직력에서는 탄탄함을 인정받고 있지요. 비록 공격진에서의 창의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한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줄곧 승리를 거두며 자신들의 우위를 확신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축구 스타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그 경기에 불참했다는 점은 언급해서 약간 누락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두며 일본을 꺾었고 이것으로 그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FIFA 랭킹에서도 18위에 오르며 한국보다 강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이루고 있는 성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일본은 자신들의 착각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이강인과 김민재 또한 그들의 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최신 소식부터 살펴본 뒤 일본 축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리그 1에서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그의 유럽 무대에서의 발자취를 확고히 새겼습니다. 그의 이 같은 활약은 글로벌 축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고 매체 스포츠 360 풋볼은 최근 SNS를 통해 발표한 유럽 2주간의 팀에 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팬들의 투표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 리스트에서 이강인은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중 최고의 11명 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큰 주목을 받는 일입니다. 이강인이 속한 베스트 11은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세리의 AE 분데스리가 리그 1의 빅리그에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PSG의 소속으로 뛰고 있는 이강인은 부상에서 돌아와 지난 29일 브레스트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의 3대2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역습의 순간 이강인은 침착하게 전방을 살피다가 가공할 속도의 은바패를 발견하고 그에게 정확한 아웃프런트 패스를 배달했습니다. 이 패스를 받은 은바패는 번개처럼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강인의 정교한 패스와 은바패의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죠. 골을 성공시킨 은바패는 골을 넣은 후 곧바로 이강인을 가리키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이 장면은 팬들에게 두 선수 간의 완벽한 시너지와 호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축구 전문 매체 풋 메르카토가 최근 발표한 평가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킬리안 은바패에 이어 이강인 선수에게 5.5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은바패가 경기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상대팀의 골망을 뒤흔드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그의 득점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훗 메르카토는 이강인의 테크니컬한 능력이 여전히 인상 깊으며 공을 소유하는 부분에서도 매우 뛰어나지만 게임이 후반으로 갈수록 그의 기여도가 소폭 감소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는 스포츠 360 풋볼이 선정하는 유럽 이주의 팀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정될 만큼 축구 팬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투표에서 무려 9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그는 같은 리그 1에서 활약하는 코소보 윙어 에돈 제그로바를 제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제그로바가 AS 모나코를 상대로 2대0 승리에 기여하며 두 차례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음에도 이강인의 활약이 더욱 눈부셨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유럽 이주의 팀에는 이강인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와의 시즌처 델클라시코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2대1 승리를 이끈 2023 골든 보이주드 벨링엄 그리고 맨체스터 더비에서 두 골과 한 번의 어시스트로 빛난 2023 발롱도르 2위 엘링 홀란드의 활약도 높은 평가를 받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키퍼 자리에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선보이며 그의 가치를 입증한 메뉴에 안드레 오하나가 차지했습니다. 축구 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후스코워드도 지난달 30일에 이강인을 2023-24 시즌 프랑스 리그 1 10주차의 팀에 선정했는데 이는 이강인이 지난달 26일 밀란과의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PSG 데뷔골을 터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 리그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성공한 것을 기념하는 선정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이런 연이은 성과들은 그가 유럽 축구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음을 뿐 그것은 바로 한국의 수비 거목 김민재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의 수비수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지난 카타르도아에서 펼쳐진 2022 AFC 어워즈에서의 김민재 선수의 성과는 단순한 수상을 넘어 한국 축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후 국제선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김민재 선수는 한국 축구의 세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FC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 구단이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오른 역사적인 순간의 일원이었으며 세리의 A에서의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나폴리의 스크데토 우승의 결정적인 공언을 했습니다. 특히 발롱도르 시상식에서의 김민재 선수의 성취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1956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축구 선수로서의 최고 영예로 이번에 리오넬 메시 선수가 8번째 수상에 영광을 안았죠. 그 중심에서 김민재 선수는 아시아 선수로서 높은 발롱도르 순위에 오르며 손흥민 선수에 이어 아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다시 한번 장식했습니다. 수비수로서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것은 아시아 축구에서 특히 의미가 깊으며 이는 김민재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포츠 팬 여러분 이어지는 소식은 아시아 축구계의 화두 발롱도르 상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아시아 축구 선수들의 명단에는 나카타 히데토시, 설기현, 박지성, 유니스 마흐무드 그리고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민재 선수입니다. 한국의 빛나는 방패 김민재가 발롱도르의 이름을 올린 4번째 한국인으로 기록되며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국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김민재 선수가 발롱도르 투표에서 22위를 차지한 것을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승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일본은 김민재 선수의 22위 자리를 쾌거로 인정하면서도 아시아 축구에서 S클래스로 불리는 선수들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현재 뛰어난 컨디션을 자랑하는 쿠보 토마와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같은 경쟁을 벌이기엔 아직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뛰어난 개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이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축구의 팬들은 자국의 축구가 아시아에서 넘버원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며 김민재 선수의 성과를 찬양하고 있죠. 한편 유럽으로 진출해 활약하고 있는 일본 공격수 3총사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쿠보, 미토마, 미나미노 세 선수 모두가 유럽 축구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는 듯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성적은 각각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6.7점, 브라이튼의 미토마 6.6점, AS 모나코의 미나미노 6.0점으로 이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더욱 돋보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니아 여러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일본 선수들의 길지 않은 주목도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오랫동안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잠깐의 반짝임에 그치는 현상에 대한 네티즌은 일본은 기계적인 축구를 한다며 창의성이 결여된 매뉴얼식 축구는 일정 수준까지는 효과적이지만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유럽 리그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양산품은 질이 일정하고 양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품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축구에 빛나는 에이스 황희찬 선수가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 팬들에게 큰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황희찬 선수는 울버헴턴 소속으로 맨체스터시티를 1대0으로 누르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주목받았고 뉴캣을 전해서도 중요한 동점골을 성공시켜 팀을 2대2 무승부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오는 12월 3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승리에 일조를 한다면 황희찬은 토트넘의 우승 경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황희찬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그는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한국 축구의 슈퍼스타 대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황소 황희찬의 더욱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황희찬 선수 화이팅!